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괴사한 골뚜, 즉 넓적다리뼈의 윗부분을 자른다. 그리고 인공관절이 들어갈 골반뼈쪽을 인공관절의 크기에 맞도록 조절하며 둥글게 깎아낸다. 그 부분에 골반뼈의 둥그런 부분인 비구를 대신해줄 인공 비구컵을 넣는다. 다음 넓적다리뼈에 부품을 넣기 위해 기를 뚫어준 후 인공 골뚜을 넣어 인공 비구컵과 연결해주고 다리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수술은 끝난다.